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댓글 좀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모르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봤어요. 저는 첫날에 좀 보고 이거 더 보면 좀 무섭겠다 싶어서 채택되는 거에 대해 그냥 수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왔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 뭐 하러 갈 것 같아요? 버스 가지고 이동하는 거 보니까 근처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아프겠다. 미쳤네. 자 도착했습니다. 아니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련된 댓글 보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 봤는데요. 돌아가면 안 돼요? 일이 좀 말 커진 것 같은데. 미라 님은 어떠세요? 와 보니까. 갑자기 행복해질 것 같아요. 찬화 야구장에 잭스, 블리츠, 코스프레 하고 가기. 뭐 랜덤으로 뽑힌 거죠? 그러면 또 해야죠. 좋은 거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채원 팀장이랑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로 접수를 받은 이제 코스프레 하기. 저희가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의상 체인지부터 할까요? 의상을 갈아 입으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저희를 방문하러 오실 거예요. 원래 그 메라 님이 블리츠 크랭크 코스튬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게요. 저 왜 꿀벌이죠? 블리츠 크랭크 구하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꿀벌 캐릭터가 뭐죠? 팀월. 팀워라고 할까요? 팀워라고 할까요? 팀워라고 하죠. 네. 배머리 나뉘가. 자 갈아 입었습니다. 또 이런 기억 오랜만이네요.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되게 만족합니다. 그래도 이제 블리츠와 비슷한 누란색으로 꿀벌을 예상시키는 잠옷을 입게 됐는데. 저는 뭐 거의 일상복처럼 입고 오늘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야구 순수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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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 장인이라고. 아 불치 장인이잖아요. 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불치 장인은 울치도 안 하잖아. 불치 장인은 울치도 안 해요. 지금 어디 하세요? 저 미드. 아 미드. 아 왜요 왜요. 그럼 미드 뭐 하세요? 야스오. 아 아니요. 저희가 또 다이아 플랜인데. 골드가서 양을 양을 넣어볼게요. 다이아랑 플랜이라고요? 어느 분이 다이아. 저가 다이아 4. 아. 여기. 형 플랜? 아. 맹방에 얘기하지 마. 방송에서보다 되게 슬림하시다. 아 예. 되게 좀. 좀. 얼굴 커 보이셨는데 생각했지? 아. 침출해도 돼요? 아 당연하지. 그러면 침출해가지고 듀오에서 캐디션에서 두 개 골드건. 이상이었어요? 둘 다 골드건. 플랜은 못 올라가요. 플랜은 올려줄 수 있어. 한 번 딱 득도하면 티어 바로 올라가요? 그 딱 올라가는 팁이 있네요. 팀원을 이용하는 팁 플레이를 해야 돼. 박솔링에서. 팀원을 써먹는다. 아. 써먹는. 써먹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런 점이야. 얘랑 놀리기만 하면 스트레스. 아. 왜요. 일단은 똥 싸면 이제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빡게 해 마라. 빡게 해 마라. 이 말만 하루 종일 6판에 7판 하면서 빡게 해 마라만 5번 하거든요. 블랙크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블랙크는 좋아도 잘해요. 장난이고. 번호 봐도 돼요? 아 네. 하다이가 지금 노시완이라고. 아 네. 노시완. 오케이. 오. 오 웨드라이프 어디에 연락처가 있다. 오 웨드라이프 어디에 연락처가 있다. 차이닝. 차이닝. 아 차이닝. 진짜. 아 진짜 차이닝. 차이닝. 아. 영광입니다. 아. 저 또 손수 분들. 전기전 경기전에서 또 보러 와셔서. 두 분 이렇게 의상을 입고 왔는데. 네.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아시겠나요? 이거 티모 아니에요? 꿀벌. 꿀벌 티모. 질미연. 아. 잭슨. 오. 근데 왜 블리치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티모 입으셨어요? 부하님 어려운 세상이라서 블리치는. 블리치. 블리치 같은 거 할 때 꿀팁이 있어요. 약간 좀 빡치게 해야지. 열심히 듣고 가서 또 야스와 코스. 시구 잘하세요 오늘. 아 시구 안 하세요. 아 시구. 아 시구. 시구 안 하세요? 네네. 시구 안 하세요. 서프라이즈로 오신 거라. 아 진짜요? 네. 멜하님이랑 샤이님. 이걸 잘 하시면 효과가 있나요?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좀 폼이 죽으시긴 하셨죠. 제가 롤 할 때 서폰 유저가 아니죠. 저는 그리고 블리치, 쓰레쉬를 그래비를 좋아해요. 근데 매드라이프님이 완전 블리치로 떴잖아요. 옛날에. 저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진짜 블리치로 반해가지고 제가 블리치를 시작했거든요. 맞지.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정말 영광이었어요. 만난 거. 지금은 메라님보다는 제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블리치는. 서로 번개하면서 연습하시는 거죠? 네. 어때요? 야구장 가보니까. 네. 아 여기저기 신기해요 지금. 공치를 설거지 않네요. 여기가 포스 바로 뒤라서 화면에 잘 나오긴 하거든요. 아 각제가 된다. 아 그렇네. 아 생각해서 여기 있으면 무조건이겠다. 네. 좀 TV로만 보다가. 롤러 치면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딱 연결해가지고. 커스텀 게임 딱 지금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하하하하하하 여기구나. 여기가 상윤이가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상윤이. 저 다 봤어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얘기 좀 하시고. 어깨들만 하시고. 아 근데 진짜 TV로만 보던 곳이라서. 너무 신기하네. 잠깐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저요? 아 저 이글스 촬영팀이라서. 촬영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두 분 다? 네 두 분 다 구독자 하고 있어요. 유튜브. 아 유튜브. 당연하죠. 혹시 하나 생명 e스포츠는? 아 팬이죠. 구독은? 아 당연히 있죠. 진짜요? 회개를 한번 해봐. 안방면 좀 아니죠? 진짜 했어요. 저는 오는 거 봤었는데. 톱이 오는 중. 그럼 두 분 오늘. 그 의상을 같이 입었는데. 뭔지 맞추실 수 있겠나요? 솔발키모. 택스. 알죠. 알죠. 그러면 포토타임 한번. 핸드폰 주시면. 하나 둘 셋. 한 번씩 많죠? 아 네. 이렇게. 100만 65대씩.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성황리에 포토사진 찍는 거 마무리 되었습니다. 벌써 끝났네요. 참 길었는데요 말이죠. 조금 더 해야 돼요. 한 명만 걸리면 제가 바로 덥서. 사실 사실상 뭐 죽었지 뭐. 무슨 말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항상 사장님이 오늘 세상에. 왔으면 한 명은've thankyou train pole. 두 분은 methyl stationary 하는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